신영석의 리시브 럭셀 파이크! 네, 좀 터쳐 오시죠. 럭셀의 공격 성공입니다. 서브 에이스 TOP5가 나오고 있는데요. 럭셀 서브 1위. 네, 압도적이에요. 오, 남았어요. 서른 경기 연속도 하고 득점. 오늘도 새로운 기록이 만들어지는 럭셀. 김강영 리시브. 럭셀. 럭셀의 공격 인. 이시먼 리시브. 없었어요. 아, 너무 좋습니다. 자, 럭셀이 높이에서. 지금부터 재치있게 기다렸던 거죠? 네, 처리 잘했어요. 옥테니 리시브가 되었습니다. 로셀 파이크, 파이크, 파이크. 럭셀이 2세트부터 몸이 풀리고 있어요. 럭셀이 2세트부터 몸이 풀리고 있어요. 러셀 서브! 오 좋아요, 오! 지금 또 서브 득점! 러셀 이번 시즌 98개째! 김광경의 ARSV였습니다. 이번에도 러셀도 페인트로! 네, 러셀도 나도 할 줄 안다! 아, 너무 재밌는데? 그만큼 열심히 힘을 불어넣어 주고 있는 한국전략 왕옥편이 러셀 브로킹 성공입니다! 러셀! 러셀! 자, 낭초롭게 갑니다! 버텨, 러셀! 오, 나 프랑스하고! 자, 박철우가 어렵게! 이것은 러셀이 때립니다! 득점! 자, 러셀 해결을 했습니다! 와, 이거는... 박철우 선수도 연결이 좋았고 이거는 때리기 힘든 거였거든요! 러셀의 서브! 오, 들어왔어요! 드리플 크로울이 작성됩니다! 오, 이번에도 러셀! 와, 대단하네요! 오, 들어왔어요! 이게 낭초로 러셀 선수 오늘 트리플 크라운을 작성하면서 승리를 거뒀는데 승리 소감 좀 말씀해 주시죠. 러셀 선수 하면 V리그 역사상 지금 가장 좋은 서브를 보여주고 있는데 러셀만의 서브 루틴이나 연습하는 루틴 또 연습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러셀만의 서브는 이 시즌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러셀만의 서브는? 감사합니다. 제 서브는 항상 가장 강한 점이 되었습니다. 이번 시즌은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러셀만의 서브는 계속됩니다. 시합을 할 때 제 최고 강점이 서브라고 생각을 하고요. 계속 유지해 나가고 싶습니다. 끝으로 러셀 선수에게 러셀 선수의 개인의 이번 시즌 목표라고 할까요? 팀의 목표도 좋겠고, 지금 6라운드를 남겨놓고 있는데 본인의 목표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팀의 목표는 플레이오프입니다. 팀의 목표는 플레이오프 진출이고요. 시즌 시작 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이 팀이 플레이오프에 올라가는 것에 있어서 제가 한 몫을 꼭 도와주고 싶다고 생각했고요. 개인적인 목표로는 지금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제 실력들 꾸준히 유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오늘 승리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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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Those 2 감사합니다.